자, 마지막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죠. 리츠. 자,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에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리츠라고 하고.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리츠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세 가지가 있다.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 위탁관리 리츠가 있고 기업구조정 리츠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투자한 현금을 받아서 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는 거죠. 이때 이제 수익을 잘 발생시키면 주식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겠죠. 수익을 돌려줄 거고. 몇 프로 이상이라고 혹시 기억할까요? 배당 수익은 몇 프로? 해당 연도의 몇 프로를 돌려줘야 된다? 네. 그래? 네, 알겠어요. 90% 이상. 대부분은 다 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연도의 수익의 90% 이상은 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주식회사고. 이때 이제 리츠가 세 가지가 있을 때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직원이 있죠. 직원이 있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할 거니까 각각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직접 관리해야 되니까 지점을 둘 수 있다죠. 직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실체죠. 실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리츠를 얘기하고 직원이 있으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관리한다. 이렇게 될 건데 이 두 개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명목상 회사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 조건을 갖추면 뭘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명목상이니까 직원은 둘 수가 없고 지점 같은 것도 둘 수가 없겠네요. 본점은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지만 지점은 둘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투자한 부동산을 이걸 운영관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관리한다는 거죠. 이때 기업 구조정 리츠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이걸 살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리츠는 뭐다? 기업 구조정 리츠예요. 그러면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큰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투자해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니까 회사가 구조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거고 좋은 일 했으니까 특별히 혜택을 줄게. 주식회사이지만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게 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만큼 혜택을 줬다. 그래서 이 기업 구조정은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주식 제한이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리츠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정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 투자자가 결국 누구 돈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죠. 주식 한 주만 사도 부동산에 투자한 꼴이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소액 투자도 가능한 거고 이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리츠를 거쳐서 부동산에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투자한 거죠. 그러면 얘는 간접 투자 형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 이 리츠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부동산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어떤 장점을 배웠냐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남의 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운영할 때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현금화가 어렵다죠. 유동성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유동성이 커요? 작아요? 유동성이 크죠. 현금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매일매일 거래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장점은 살리되 가장 큰 단점이 유동성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주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주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부동산의 단점이 유동성이 작은 거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투자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단점이 유동성이 작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인데 일단 얘들은 특별법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고 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요. 그럼 이걸 벗어난 얘는 다 무슨 법을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 상법을 따르되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일단 자기관리는 실체회사고 실체회사니까 직원도 있고 지점도 둘 수가 있더라. 그러면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용을 하겠네요. 실체회의니까 법인세는 내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정 리치는 실체가 아니라 명목상 회사죠. 서류만 갖춘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럼 직원이나 지점은 둘 수가 없다죠. 직원이나 지점은 둘 수가 없다. 그럼 투자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서? 자산관리회사. 외워놔야 돼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에서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한다라는 거죠. 이때 위탁관리도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얘는 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없죠. 혜택을 준 만큼 부동산 투자 대상을 좀 제한해놨어요. 어디에만? 기업 구조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다라. 기업 구조정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체형이냐 명목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가 있죠. 설립 자본금. 자, 얼마? 533이죠. 설립할 때 자본금은 533이다. 533. 자, 그 다음에 인간화 등록한 다음에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운영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요. 6개월 시간 동안에 인간화 등록한 다음에 보통 자기관리는 직원이 있으니까 인간화를 받는 형태이고 얘는 명목상이니까 서류만 갖추면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는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가가 어려운 거죠. 실체가 있다 보니까 직원을 정확히 두고 자본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국장이 인가를 내주는 거고 인가권자가 국장이에요. 얘는 서류만 갖춰서 등록하면 된다. 그래서 내용에서 인가 후에 또는 인간화 등록 후에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 6개월 후에는 70억 이상, 50억 이상, 50억 이상 인가등록 등록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5, 3, 3, 7, 5, 5 외워놔야죠. 숫자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5, 3, 3, 7, 5, 5 무조건 외워야 되고 5, 3, 3, 7, 5, 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안을 두는데 자, 1인 소유안도 주주 1인이 가질 수 있는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이 가질 수 있는 건 반절까지다. 반절을 초과할 수가 없다예요. 50% 초과할 수가 없다. 50%까지다. 50% 초과할 수가 없다. 반절까지만 가질 수 있다. 자, 공모라는 건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 모집 자, 공개 모집 공개했다는 건 상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상장을 해서 주식회사니까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일반 사람에게 팔아라. 일반 청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좋은 주식을 니들끼리만 갖지 말고 일반 사람에게 상장해서 팔아라. 이때 인간아 등록을 한 날부터 얘는 이제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2년 이내에 30%. 이때 우리가 암기했을 때 2년이 3 이렇게 외웠어요. 2년이 3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기업 구조정 리츠죠. 얘는 기업이 구조정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 1인 소유한도가 없어요. 한 사람이 다 가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장할 필요가 없어요. 상장의 의무도 없고 일반인에게 팔지 않아도 괜찮다. 다 사모로만 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일반 사람에게 팔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끼리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자, 출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인데 현물, 현물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현금이 아니라 현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해서 내가 주식을 발행할 테니 현금이 내가 만약에 5억치를 발행했다고 하면 현금을 5억을 받는 건 현금 출자 부동산 5억짜리를 받는 건 현물 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얘들은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설립 시에는 불가능하다.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니까 나중에 현물 출자도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부동산 투자할 거니까 자본금이 충분한다면 현금이 충분하다면 이제 현물 출자 가능한데 최저 자본금을 갖추면 현물 출자가 뭐하다? 가능할 수 있다. 이때 최저 자본금 얼마? 7, 5, 5. 70억, 50억, 50억이죠. 7, 5, 5. 자, 돈 빌릴 수도 있죠. 회사가 운영하면서 돈이 모자라면 돈 빌릴 수도 있다. 자산의 2배 이내는 빌릴 수 있고 얘가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에 거쳐서 특별결의를 거치면 10배 이내까지도 돈 빌릴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새롭게 나온 게 이거예요. 자산 구성. 자산 구성 외워놔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 자산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부동산은 부동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갖춰줘야 되고 부동산 등이라고 나오면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말고 다른 것도 나오면 이건 총 합쳐서 몇 프로? 80% 이상. 이 80%는 몇 프로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돼요?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70%. 부동산 등 나오면 자산 구성이 80%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역시 이건 제안은 없지만 이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죠. 5, 3, 3, 7, 5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 보너스로 그냥 딱 보자마자 3초, 5초 딱 답 나올 수 있는 거니까. 5, 3, 3, 7, 5, 5 꼭 외워놔야 되고 주식에 대한 제안. 1인 소유안도 주주 1인 이렇게 나오면 주주 1인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50%가 나와야 돼요. 50% 초과할 수 없다. 일반청약이라고도 해요. 일반청약 일반청약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2년, 2, 3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2년 이내에 30% 이상. 2년, 2, 3. 자, 기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본다라면 자산관리회사가 등장하죠. 등장했어요? 네.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용 리치는 명목상 회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누구 한 게 관리를 위탁하죠. 운영관리 위탁하는 회사가 어디? 자산관리회사. 직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직원이 있어야 돼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될까요? 직접 운영관리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있어야 돼요. 실체용의 자본금이 얼마였냐면 70억이었죠. 이건 설립할 때 얘기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을 얘기할 때는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억이니까 실체가 있는 건 70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자본금도 역시 70억 이상이 있어야 국장이 얘가 인가를 내주는 거고 전문인력이 있어야죠. 직원을 둔다는 거예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얘가 5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직원을 가지고 있다. 직원이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산관리회사는 직원이 있다. 직접 운영관리해야 되니까 얘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자기관리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직원을 둘 수 있죠. 전문인력. 전문인력 둘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해놨어요. 인가시는 3인이고 인가 받은 후에는 6개월 후에는 5인 이상인데 이것도 나중에 외울 거고 어찌나 직원이 둘 수 있다. 결국은 5인이에요. 다섯 명이 필요해. 아까 자산관리회사도 5인 이상이죠. 자기관리도 처음부터 5인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3인만 두면 얘가 인가할 때는 인가 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인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5인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지금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5.3이 많이 나오죠. 5.3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학교 논의에서 5.3, 5.3 여기서 보니까 자기관리가 직원을 두고서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실체 회사인데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 딴 사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즉 공부하는 데 자격증 딴 데 3년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면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석사학이 이상이래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데 5년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은 역시 또 5.3이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공부는 좀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 자산관리회사나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아니 또는 부동산 관련 회사 부동산 관련 회사에 관련 회사에 회사에 5년 이상 종사한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5년 정도로 근무를 하고 직원으로서 이때 해당 분야에 투자와 운영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년 3년은 이 사람도 될 수 있더라 전문인력이 결국 5.3 5.3 이렇게 나온 거죠. 3년에다가 5년 5년에다가 3년 5년 3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년 3년 우리 공공인대주택 영구 이렇게 있었죠. 영구 행장 영구 몇 년? 영구 몇 년? 평생이니까 50년 연구적 아니면 50년 국민은 몇 년? 30년 행복은 젊은 층 장기전세는 전세계약으로 이때 민간 넘어가면 공공지원 민간 장기 민간은 몇 년? 10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죠. 맞아요. 이때 뭘 기준 잡아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 잡아서 뭐 한다? 뒤에 뭐 한다? 사시지계면이야 시지계기타야 시지계기타야 뭐 좀 알아들었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 잡아서 뭐 한다? 시지계 기타하는 거죠. 근데 표준지 공시가는 시장가격을 반영을 잘 못할 수 있으니 법령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실제 거래된 가격이 적정한 건 최근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최근 걸 도시는 몇 년이내? 3년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이내 최근을 도시는 짧게 잡은 거죠. 지가 변동이 자주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5353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아까 나왔었죠. LTV, LTV, DTI 기준 잡는 거 어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것도 금융위원회에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억해놓고 아까 우리가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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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기준 잡는 거 어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처리 기준은 어디가 요구하는 걸로? 금융위원회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자, 내부통제 기준은 얘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직원이 따라야 될 기본적인 절차,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통제 기준은 직원이 따라야 할 얘기에요. 그럼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지금 배운 건 딱 두 개가 등장해요.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어디? 자기관리 리치가 직원이 두고 그 다음에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회사도 직원이 있어야죠. 어디? 자산관리회사 얘도 실체형이고 얘도 실체형이죠. 직원이 있으니까 자본금 얼마? 70억 얘도 70억 직원이 있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문제 이제 풀어보죠. 역시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금융론은 사실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문제 나온다라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건 대출 상환 방식 원금균동, 원리금균동, 점증식 세 개를 이해하고 상환액을 계산한다. 이거 상환액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나머지는 사실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문제는 다 쉽게 나왔으니까 금융론은 다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수정, 리츠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자, 자기관리에 자기관리에 설립자분금 나왔네요. 몇 원? 5억 원 이상이죠. 533이니까 땡큐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 뭐 명확한 거니까 자, 3번 보죠. 자, 이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자기증 딴 사람이죠. 자기증 따는데 얼마 투자했다? 3년 정도 투자했으니까 해당 분야에는 몇 년? 5년 이상 이렇게 대하죠. 3, 5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종사한 사람은 어디에? 얘가 중요해요. 어디에? 자기관리만 직원 둘 수 있는 거죠. 전문인력을. 자기관리의 상근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몇 년? 3년. 그 다음에 근무하고 종사한 사람이 5년, 3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4번 보니까 위탁관리라고 나왔네요. 그럼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 외에 본점은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어요.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나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인가를 받거나 자기관리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등록으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에 등록을 하는 거죠.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이제는 6개월 정도는 기억해놔요. 6개월.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자본금을 갖춰야죠. 이때 자본금은 설립이 아니라 최저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7, 5, 5니까 위탁 여기에 보니까 기업구조정 나왔으니까 얼마? 50억 원 이상 7, 5, 5니까 13번 보죠 자, 자기관리 나왔으니까 여기에 설립자본금이네요. 얼마? 5, 3, 3 5억 원 이상 5, 3, 3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 나왔으니까 3억 원 5, 3, 3 자, 공인중개사 또는 누구?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 3년 자격증 따는데 공부했으니까 5년 종사한 사람 어디에? 자기관리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위탁이나 기업구조정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자격관리의 전문력이 될 수 있다. 맞네요. 자, 위탁관리는 명목상에서 하니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맞죠? 자,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할 때는 현금출자해야 되고 현물출자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언제 가능해요?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금이 충분하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받고 주식 발행해도 괜찮다. 현물로 출자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최저 자본금 얼마? 7, 5, 5 70억, 50억, 50억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 가능하다. 그럼 현물출자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단정해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설립할 때는 안 되고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15번 보죠.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는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업 구조조정은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틀리죠? 실체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자기관리 리치밖에 없죠? 틀렸고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로 전문인력을 두는 거 자기관리밖에 없죠?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거 자기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권으로 둘 수 있고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맞죠? 역시 2번, 3번 보니까 보너스 주려고 한 거고 4번에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 나왔네요. 5, 3, 3이니까 얼마?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나와야 되고 자기관리에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원 이상 얘는 맞네요. 5번에 위탁관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주주 1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주 1인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은 몇 프로? 반절을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주직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주주 1인 소유 한도가 50%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청약해야 되는 것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30% 이상 이거죠. 인간화 등록을 한 후로부터 2년 이내 이걸 2년 이내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청약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50%로 나왔다 해보죠. 여기가 만약에 50%로 나왔어요. 그럼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 틀려? 틀려? 맞아요. 주주 1인 소유한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50% 나와도 이건 틀린 거예요. 기업 구조정 예외 조항으로 얘는 제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 이렇게 없어.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이건 왜 틀리다고 했지? 부동산 투자회사는 50%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이게 제안이고 단 기업 구조정은 예외적으로 제한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 부동산 투자회사는 50%를 초과 소유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안 된다. 이거 하나면 안 된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16번 보죠.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는 설립 자본금 얼마? 533 5억원 맞네요. 자기관리는 설립 등길로부터 얼마? 얼마? 됐고 됐고 3번 보죠. 위탁관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구하는 상관을 들 수가 없다. 이게 답이 너무 쉬우니까 그 앞에 좀 긴장시키려고 중요하지 않은 지역적인 지문을 낸 거예요. 나중에는 외우겠지만 한번 소개는 시켜줄게요. 4번 보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여기 공인의 계산은 없어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우리 자 예로써 얘가 3년 공부하는 데 썼으니까 해당 분야 몇 년? 5년 어디에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나오는 거고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에 설립 자본금이니까 얼마? 3억원 533 3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일단 첫 번째 2번의 중요한 지문은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즉 인과 가정이 있는데 인과를 받아야 돼요. 얘는 실체형이다 보니까 정확히 자본금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했는지를 따져보면서 준비가 돼 있으면 국장이 인과를 내주겠다라고 해서 인과 절차가 있는데 이 인과 절차가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은 뭐예요? 서류만 갖춰서 등록만 하면 돼요. 조건만 갖춰서 등록만 하면 등록되는 거고 인과 절차를 거치는 건 실체형인 자기관리만 인과 절차가 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해요. 먼저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80점 맞겠다. 라는 사람만 외우는 거고 나 합격만 하면 돼. 라는 건 안 해도 돼. 설립 등기를 했어요. 설립 등기일로부터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국장에게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저 설립했어요. 그리고 설립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3개월 줄 테니 3개월 여기서부터 3개월 해요. 3개월을 줄 테니 3개월 이후에 이후에는 이후에는 현황 보고를 해야 돼요. 현황 보고서를 국장에게 또 넘겨줘야 돼요. 현재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현상을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일로부터 예로부터 몇 개월이냐면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다 준비했으니까 인가 내주세요. 라고 인가 신청을 해야 국장이 판단하고 인가를 내줘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 설립 보고서를 보고한 이후 3개월 후에 현황 보고서 그 다음에 설립 등길로부터 여기 6개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절차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10일이다 여기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거 다 아직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인가 절차를 거치는 건 누구? 자기관리를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관리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 이런 과정이 없어요. 자,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게 출제자가 정말 합격을 위해서 문제를 낸다라면 이 1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학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딱 중요한 숫자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연세 가중 4, 4, 3, 3, 6 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건 5, 3, 3, 7, 5 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10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누구에게 인가를 내야 되냐면 국장에게 인가 내야 돼요. 국장에게 이렇게 자유관리는 누구에게 인가를 받는다? 국장에게 국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설립 보고 한 다음에 3개월 후에는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에게 넘겨줘야 되고 등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해서 나 본격적으로 다 준비했으니까 인가 내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과정이 있는 건 자기관리만이다.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냥 한번 심심해서 적어본 거야. 네, 하다 보면 뭐, 좀 잘 알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합격에는 굳이 필요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알고 싶은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준 거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17번 보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총 자산 중 부동산 개발 사회의 투자 비율은 주중의 특별로 결정한다. 뭐 그러겠지. 좋은 얘기죠. 이때 한번 자산의 구성 한번 해석해 본다라면 자산의 구성 자산의 구성을 봤을 때 자산의 구성은 우리가 한번 해석할 때 부동산이라고만 나오는 몇 프로? 70% 이상이 돼야 되고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이라고 나오면 여기에 등이라고 나오면 80% 이상을 자산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특별 결정을 거치면 이 구성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지. 주식회사니까 자,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로 명목회사는 조건을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회사 문제를 보니까 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먼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기본적인 건 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본조략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아까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걸 다 3번 보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어찌 되거나 자기관리도 결국은 5인 이상 있어야 돼요. 5인. 처음에는 3인, 나중에는 5인. 결국 찍어도 우리는 5, 3 이렇게 찍어야 돼요. 5, 3. 자, 그리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겠죠. 자산관리회사 자본금 얼마? 70억 이상 있어야 된다. 자, 4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토지를 택지공장에 관중을... 어, 그래요. 좋은 얘기. 자,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어디에게? 자산관리회사.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맞고. 끝났네요. 고생했어요. 자, 어찌 되거나 금융론의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안 풀었던 것도 한 번 풀어보시고 겹치는 문제는 다 제가 소거하고 중요한 문제만 봤으니까 그래서 금융론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잘 받아서 심심할 때마다 틈난 때마다 빈칸 채우면서 모르겠으면 유학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총론부터 나가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총론과 경제론 앞부분 공부할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